제발 이 스테이지에 재단이 있어줘 제발 부탁이야 제발 재단이 있어주세요 제발 예아 야아 아아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왜? 없고? 오마야 씨 왜 없고? 설마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아 씨 아 씨 그래 가보죠 한번 아 씨 아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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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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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흫 흐흫흫 아니에요. 이미 쟤 죽었기 때문에 7-3에 재단 떠도 안떠요 MBC가 흐흐흫